throw out the lifeline, throw out the lifeline, someone is seeking toda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everybody. Na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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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성경적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his lecture is biblical hygiene from lifeline. We will start with prayer. Thank you, Lord. We will continue to teach us and be glorified with the honor of what we offer to you. By studying your word, let our faith be more strong and healthy. Yes, Lord. Lord, use us to build our dear fellow Christians to stand firm and become strong and healthy. This lecture will be offered to your mighty answer to teachers as a teacher and be glorified.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ere is no one that doesn't have an interest in about good health. But if we see the country where there is poverty going on, they have no, like, the heart to take care of good health. When there is high income and the good environment they are keeping, they are more concerned of their good health. Indeed, that doesn't make us to build up the good health. But then Bible teaches us how we can keep good health. We do it well and do the exercise. If it makes us to be strong and healthy, how good it is. But it doesn't happen like that. Because people in the world, their concept of good health is fleshly, their life. But Christians, not only physical health is important, but spiritual terms are also very important. So, whomsoever have strong faith, the believer always concerns both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Proverbs chapter 4 Proverbs chapter 4 22 Yes. Proverbs chapter 4 22 Let's read together. 23 24 24 25 25 25 26 27 27 27 28 28 29 29 저는 이 말씀에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에 충만하면 그게 곧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거룩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디모데 4장 5절에서 우리가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건강과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몸이 튼튼하고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의 위생학적에서 본다면 우리가 위생을 깨끗하게 할 때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hygienic perspectiva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의학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측면에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모든 질병은 사실 쫓겨나갑니다. 사실 예수 그리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모든 질병은 사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해서 질병을 얻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것조차 고쳐주십니다. 기적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전배에게 명령하잖아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안전배에게 명령하잖아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잊지나게 명령하잖아요. 일어나라!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건강하니까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성경적인 방법은 일반 사회적인 건강 방법과는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손으로 입고 기도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친 기적도 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를 했을 때 질병이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도를 했을 때 질병이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했을 때 질병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건강적인 법칙과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확한 사회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수의 건강을 주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건강한 법칙을 주신 것을 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건강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채식 우유주의 식단을 처음에는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만만큼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대혼수 사건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수명이 참 길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홈수 사건 이전에는 노아의 대홈수 사건 이전에는 거의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의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대홈수 사건 이후는 생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120세까지 인간의 수명을 제한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들의 수명이 120까지도 사실은 잘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음식물, 식습관을 통해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가슴과 뒷다리, 근육만 먹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가슴과 뒷다리, 근육만 먹도록 했습니다. 동물의 기름이 우리 인간에게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기름이 우리 인간에게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 기름기,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기름이라든가 소의 기름, 이런 기름은 사실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먹때 근육질과 채소를 섞어서 먹는다. 그러면 좋은 식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채소를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술에 관계되서 세 번째. 세 번째, 술에 관계되서 술에 관계되서 술에 관계되서 논란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의 관계되서 술에 관계되서 술에 관계되서 술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시린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나시린은 자기가 스스로 서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도의 선한 것은 일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술에 관계되서 술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영적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술 먹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술은 참 인간들을 많이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20절 이하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5장 20절 21절 말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엔 비, 드렁큰니스, 얼기스, 다 라이크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못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ET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못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때에 따라 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he urged Timothy to drink wine. Fifth point of this. Third and fifth point God allows people who face the death to drink alcohol to forget the pain. And now the person will die then give alcohol to forget the pain. Point six. So he allows people in pain to drink to remember their misery no more. Those who are in pain when they drink alcohol they forget somehow. And those who are having sick and too much worries also they can have wine. And sometimes wine can give to sick people for healing. To Timothy Paul said you are often fall to sick and for that you drink some wine. So we don't encourage we don't say that drunkenness is good. Yeah. So we don't encourage we don't say that drunkenness is good. For the skin diseases and the flow of blood he separated those patients with others. The fourth point he also cares abou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our healthy life. 특히 집안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Especially at home the house shouldn't have moth. 곰팡이가 사람에게 해롭게 하고 질병을 많이 갖다 줍니다. Because the mother brings the bed and all the air and dust makes so when we build when we build a house we have to make sure ventilation has to be good. 또 세 번째 의복 가죽 제품 이런 데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And even the clothes and leather leather that clothes shouldn't have moth.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얻게 되는 질병을 기적의 역사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And God restores our health through miracles. 큰 여섯 번째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What is God's perspective on our health? 육심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바르고 계십니다. He wants our physical body should be healthy as well as spiritual life should be healthy.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But when we disobey the word of God 건강이 악화되도록 하셨습니다. the health may go away. 육번인데 육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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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정신병으로 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When 이스라엘 continually disobey the word and against He makes mental disease It's mental disease It's mental disease. It's mental disease. Nowadays we can see that there are many people fall in mental disease. For example, the depression, that the mind has gone away, that the mind has gone away, that the mind has blown off all these difficulties in the soul, because they disobey God's word. Fourth point, if you do not praise God, when you have to, the Lord might strike you down. When Herod did not give praise God and the snatched the glory of God for himself, he died by the strike of the wombs and dying. You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this point. Don't snatch away God's glory. God has done, but then the boast as oneself has done. Then God strikes the person with the wombs and germs. So whatever we do, we always have to give the glory to God. I prayed and the opposite person had healed. But then if I should be boasted as I made like that, You have to have the glory of God. That is the glory of God. Actually, the Holy Spirit made that. I didn't do that. Then we have to give glory to God.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십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신경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복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 모든 복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건강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복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모든 여러분과 여러분이 좋은 건강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system of the guer Senseon of happiness.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